12스타베리 12스타베리 쟤는 도람이고, 난 도래라고 해. 이름은 뭐니? 도치라고 불러. 여긴 아버님이 일하시는 도요지야. 도요지는 도자기를 만들고 굽는 작업장을 뜻하는 말이야. 그럼 도치 아버지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시구나. 맞아. 아버님은 지금 외놈들을 물리치러 전장에 나가셨어. 대신 내가 여길 지키고 있는 거라고. 아버지 안부가 걱정될 텐데 염려하지 마. 반드시 돌아오실 거야. 당연하지. 아버지는 팔도 최고의 도공으로 명성이 높으신 분이거든. 이건 박물관에서 내가 깨뜨렸던 그릇과 닮았잖아. 조심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주 귀중한 가보라고. 그건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세계적인 보물. 고려 청자야. 청자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10세기경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13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운 자기로 고려 청자를 꼽을 수 있겠네? 그렇지. 청자를 만들 수 있었던 특별한 자기기술은 그 당시 중국과 고려같이 소수의 나라에서만 가능했으니까. 청자는 형태와 색, 장식 문양에서 경탄할 만큼 아름답고 우수해서 도자기의 최고로 평가받고 있어. 특히 고려 청자는 맑고 신비로운 비색 때문에 중국에서도 찬사를 할 정도였어. 비색이란 비추욕처럼 운운하고 짙은 푸른 빛깔을 말하는 거야. 고려 청자는 12세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데, 아름다운 비색류약과 상감기법의 완성으로 천하제일의 명품에 오르게 되었지.